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카이 에듀 EBS 수능특강 문학현대시입니다. 백발백중 교재로 하고 있어요. 스카이 에듀에서 제공되는 백발백중 독점 수업입니다. 자 현대시고요. 백발백중이라는 교재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가장 고3들이 혹은 N수생들이 수능특강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가 백발백중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와 스카이 에듀가 계약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을 준비한다거나 N수생이 수능을 준비할 때도 이 교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화면의 크기를 크게 했습니다. 자 윤사올 가보자. 윤사올은 윤달이야. 윤달입니다. 음력으로 할 때 음력과 양력의 일수가 맞지 않으니까 한 달을 더 끼워넣은 것을 윤달이라고 하고 윤사올이니까 음력으로 4월이니까는 지금 뭐냐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한 4월에서 5월 계절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계절적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 그 윤사올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원래 이 윤달은 뭐냐면 재액이 없다. 그래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달을 윤달에 태어놨으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야. 재액이 없는 달. 재앙이 없는 달이라는 뜻인 거지. 자 박모골 시인은 청록파입니다. 순수시인 청록파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외딴 산골. 외딴 산골. 외딴 산골의 본 풍경과 그리고 눈먼 처녀의 애틋한 그리움을 민요적 율격. 우리 김소홀 배웠었지. 님의 노래. 7호초의 사문보 민요적 율격을 많이 했으니까 7호초.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일곱자. 그리고 다섯자. 그래서 7호초의 음수율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둘 셋 사문보라는 거. 워낙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운율 얘기하고 들어가고 자 시상전개 방식 들어간다. 시상전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기승전결. 전반적으로 기승전결은 어느 장르에서 많이 나오냐면 한시라는 작품에서 많이 나오지. 대표적으로는 고려시대의 정지상 님의 송인. 비계인 긴 언덕 아래. 이렇게 나가는 송인도 한시. 한문으로 쓰여진 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시에 자주 나오는 기승전결이라는 시상전개 방식. 그래서 기승전결은 네 개니까는 사연으로 된 작품에서 많이 나온단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시상전개 방식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기는 모르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시작인 거고 기의 특징은 뭐냐면 배경을 제시하는 거겠지. 그리고 승에서는 뭐냐면 올라가는 거죠.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에서는 뭐냐면 원래는 전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정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전환, 전인 거고 결은 뭐겠습니까? 중심생각이라든지 정서의 제시가 나오는 게 기승전결이라는 시상전개 방식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에 별표 치면 원경, 근경인데 이 1연과 2연은 원경이지요. 원경. 그리고 여기 3연과 4연이 근경.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도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글씨 크게 보이니? 자, 그 다음.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송화과루 날리는인데 이 송화가 뭐냐면 소나무의 꽃가루입니다. 소나무 꽃가루를 송화라고 하고 사이시옷이야 시옷은 송화과루인데 이거는 중요한 건 노란빛인 겁니다. 노란빛의 꽃가루니까 노란빛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거야. 감각적인 거. 원래는 송화과루도 얘들아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송화과루에서 후각이 느껴진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건 송화과루는 시각이 맞아. 하지만 냄새도 꽃 냄새기 때문에 송화과루 냄새만 보면 납니다. 자, 송화과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배경지시니까 기겠지요. 그리고 외딴이 중요해. 대표적인 정서입니다. 이것은 외딴 봉우리 안에 외딴 집 연결해야 된다. 외딴 봉우리, 외딴 집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눈먼 처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비극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딴 봉우리 라는 큰 장소가 있으니까 원경이겠지. 그 안에 외딴 집이니까 근경으로 왔지. 더 근경은 뭐야? 외딴 집 안에 있는 눈먼 처녀까지 왔으니까 약간 더 점층적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거야. 이렇게 시상이. 시상이 집중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판서니까 이렇게 알지? 장점? 더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화면 판서의 포맷으로 너희들한테 수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외딴 봉우리 라는 건데 외딴에서는 단절됐다는 게 중요해. 단절. 그리고 외딴 집도 마찬가지인 거야. 산지기에서는 가난이 나오죠. 외딴에서는 고독이라는 정서가 나와. 고독. 고독한 상황이야. 그랬지? 근데 외딴에서는 또 순수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외제적 관점과 비교해 보면 외제적 관점이 뭔지 알죠? 현실 반영론 쪽으로 보면 이 현실이 어디 있니? 박목월이니까. 박목월이니까 일제강정기입니다. 이게 일제강정기를 주고 보기에서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기를 주고 보기를 주고 일제강정기 어쩌고 어쩌고 나오면 이 외딴 봉우리는 일제강정기를 벗어난 순수한 공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알겠니? 왜냐하면 그 바깥 현실이 나쁜 거니까 거기서 외딴 봉우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외제적 관점과 연결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공간적 배경 나왔고 윤사월. 해 길다고. 윤사월이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는 계절인 거야.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정지용 시인의 춘설이라는 시인 아니 얘들아? 정지용 시인의 춘설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3,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하는 혹은 수능에서도 춘설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둘 다 계절감을 이용해서 춘설은 겨울에서 봄인 거지. 계절감은. 춘설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다면 윤사월은 봄에서 여름인 거야. 그 계절감은 달라. 그 다음. 윤사월 해 길다고. 해가 점점 길어지겠지. 길다고. 꾀꼬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울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사실을 알려주고 운다라는데 이 꾀꼬리 별표 친다. 시험에 나오면 꾀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절을 알려주는 존재야. 꾀꼬리. 봄. 그치? 근데 눈먼 처녀와 바깥세에서 연결한 매개체 별표 칩니다. 매개체 별표. 우리가 항상 뭐 맥버들 가려 꺾어 님의 손에 하는 맥버들. 이렇게 나가는 매개체 있죠. 이 매개체인데 어떤 걸 매개하냐면 바깥세상은 여름이 길어져요. 좋아져요. 하는 것을 하필이면 외딴 봉우리 안에 있는 외딴 집에 있는 눈먼 처녀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 야속하지 이거. 왜냐하면 꾀꼬리는 또 어떤 상징이 있는 새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짝을 찾는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눈먼 처녀한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는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면서 하는 거 있고 근데 나는 혼자 갇혀있단 말이야. 두 번째는 사랑의 짝을 찾으려고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외딴 집에 있는 눈먼 처녀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 눈먼 처녀를 가슴을 뛰게 만든다라는 그런 청각적인 이미지인 거야. 청각이겠지. 아까 송악가루는 시각. 깨꼬리 울면은 청각. 자 그래서 깨꼬리 울면은 감정이입이 있다라고 하면 OX. 맞아요? 틀려요. 뭐 잘물이 운다는 모두 건 다 감정이입이 아닌 거지. X입니다. 지금은 감정이입한 게 아닌 거야. 깨꼬리가 우는 거니까. 그냥 매개체니까 감정이입 아닙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거 출제 예상. 왜냐하면 내신은 항상 이렇게 함정파는 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산지기 외딴 집. 산지기는 가난한 거지. 그리고 외딴 집까지 왔습니다. 점층적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오고 있어요. 눈먼 처녀에서 극강화되는 거야. 눈먼 처녀 사는 보호조사야의 경상도 방언이랍니다. 누구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외딴 집에 삼고 있는 거고 세상과 격리된 존재고 본 풍경을 볼 수 없어. 그래서 내면적 서러움과 고뇌. 본질적 우리나라 정서의 비예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설주에 문설주라는 건 문에 기둥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깥 세상에 대해서 깨꼬리가 울었으니까 깨꼬리가 소리를 전달했지 계절이 왔어요라고 전달했으니까 그걸 듣고 호기심과 설렘 설렘 아니지 설렘이 생긴 거 그리고 바깥 세상에 그리움이 담긴 행동인 건데 이 행동이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상의 행동 묘사를 통해 행동 묘사 즉 눈먼 처녀의 행동 묘사를 통해 대상의 감정을 직접적 제시했을까요? 간접적 제시했을까? 간접적 제시했다 이런 선택지가 잘 나올 겁니다. 대상의 행동 묘사가 뭡니까? 문설주에 기대고 있는 거지 그치? 대상의 감정을 호기심과 설렘 그리움의 감정을 간접적이다. 직접적 아니다. 간접적 제시하고 있다는 행위로서의 결론이 가장 또 중요한 거고 시각적 대상인 풍경을 보세요. 시각적 대상인 풍경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죠. 왜? 눈먼 처녀사니까. 그래서 꾀꼬리 울으면 청각을 통해서 울렀다라는 거야. 시각으로 안 되는 거를 오히려 청각을 인간이 청각을 이용해서 시각적 대상인 풍경을 다 느끼고 있는 거야. 원래는 우리는 풍경을 뭘로 느껴? 어떤 감각으로? 시각으로 느끼는데? 그게 아닌 거야. 시각으로 못 느낀다고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청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바깥 풍경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 자연의 일부가 됐다. 자연의 용해가 됐다. 자연과 동화가 됐다라는 말로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도 남은 건 비애감이고 이런 건 우리가 눈먼 처녀 같은 건 근원적 애수다라고 할 수 있어. 인간의 본원적인 애수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똑같은 특징 알려줄게 향토적이다라는 것도 많고 토속적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문설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서정적이다라는 것도 맞겠지요. 그리고 얘는 약간의 정경이 좀 있는 겁니다. 서경적도 맞는 거야. 경치를 느껴졌기 때문에 정경도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까 뭐라고 했지? 대상의 행동이지. 그러면 대상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 보는 건 뭐죠? 화자가 있는 거죠. 근데 화자는 직접 개입해 아니면 관찰자적 느낌인 겁니까? 관찰자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자가 대상을 관찰자적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행동묘사만 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적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거 알고 있길 바란다. 됐죠? 정리해 볼게요. 7호조 3문보라는 거 용해되어 있다라는 거 석영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 미녀줄격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 보자 시상전개 방식 외딴 봉우리에서 외딴 집에서 눈먼 천여까지 원경에서 금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과 격리된 외로움을 더욱더 부각시켰다라는 뜻인 거지. 외딴 봉우리, 외딴 집, 눈먼 천여까지 자 그리고 작품의 의미 구조 자 윤사올의 무르근 풍경이 자연히 있는데 볼 수가 없어 단절이야 시각으로는 그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꾀꼬리를 통한 청각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전령, 전령이라고도 하고 매개책이라고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 자 기승전결 자 기승전결 보통 한시에서 전결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기시상의 제시 일련 반복심화, 전환, 중심생각 그리고 원경, 금경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춘설은 선생님이 조금 더 할게 만약에 예상하는 거야 예상하는 작품이란 뜻인 거야 그랬을 때 앞에 나왔던 윤사올과 비슷하게 계절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선생님이 뽑은 겁니다. 연계작품이고 연계작품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글 올려주기 바래 자 춘설 봄에 내리는 눈인 거야 눈은 겨울을 상징하는데 봄이라는 따뜻한 계절과 충돌을 익히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인 거야 주제는 뭐냐면 봄에 갑자기 눈에 내릴 수 있지 않니 군대 가면 5월달도 눈 내린다 군대 가면 전방 가면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이야 오히려 봄에 눈이 안 오면 그냥 봄이다 하겠는데 봄에 눈 차가운 눈이 오니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봄의 따스함이 강화되고 강조되는 생명력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봄에 만약에 눈이 안 내렸으면 봄의 따스함에 대한 그 감정이 약했을 건데 봄에 오히려 눈이 내리니까 어? 봄이 엄청 따뜻하네 이런 느낌인 거야 됐지? 문 열자 선뜻 갑자기 느꼈다는 뜻인 거죠 먼 산이 눈 덮인 먼 산인 겁니다 이마에 차라는 건 이마에 팍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집과 저 산은 멀텐데 이 집에서 문 살짝 여니까 여기에 하얀 눈이 닿혔던 이게 휙 왔다라는 거야 이마에 찼다라는 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 눈이 생생하게 나한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주 천재적인 감각 정지용 시인은 천재 시인입니다 천재 시인 그래서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팍 나왔다는 공감각 표현인 겁니다 시각 왜? 뭐죠 이거는? 먼 산이 시각이고 촉각은 차라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인 표현 감각의 전이 우수절들어 비가 오는 거니까 비가 온다는 건 겨울이 아니야 이건 봄인 거야 봄인 겁니다 초봄인 거죠 바로 초하루 아침 세삼슬에 눈이 덮인 맷불이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반복한 거죠 이마바지 먼 산과 이마바지였다라는 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는 거야 언제 봄에 겨울에 눈을 겨울 산에 쌓인 눈이 이마바지 이마라는 건 가장 인간의 정신이 있는 머리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마라고 쓴 거야 코바지하다면 안 되잖아 눈바지하도 아닌 거야 이마는 곧 정신이고 내 몸을 감싸 앉았다 그래서 신체기관 중에 이마가 나온 거야 대머리 이름이 이상하잖아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계속 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봄 봄 봄 흰옷고름 시각적 이미지 절로 향기로워라 이것도 공감각이죠 시각의 후각화 봄의 모습인 거야 응송거리고 살아난 양이 아 꿈같기에 설어라 했으니까 봄이 냈으니까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새 생명을 꿈만 같아 서러운 느낌마저 든다라는 거 낯설게 느껴진다 봄이 온 것을 꿈꾸는 것처럼 와 낯설다 서럽다 봄이 온 거니까 신기하다 이런 느낌 미나리 파릇한 새순덮고 봄 옴지도 아니 기던 고기 오물거리는 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 정지용신 춘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이란다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꽃피기 전 봄에 하돗 벗고 여기가 가장 정지용님의 춘설이 나오면 맨 마지막 행위에 무조건 문제 나와 하돗 두꺼운 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얘가 중요해 얘는 왜 다양한 의미가 나온다는데 정반대 의미 1번과 2번이 나와 하돗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겨울옷 벗고 봄의 기온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 이게 주제라고 했었어 아 봄이 참 좋아 그런데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한다 즉 도로 춥고 싶다 했으니까 아 겨울도 아쉬워 뭐야 이거 어조라는 거야 지금 봄을 맞이하겠다라는 거야 겨울을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돗 벗고 겨울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해서는 춤을 느끼면서 추워서 봄이 따뜻함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긴다 아니면 다시 도로 춥고 다시 겨울로 가고 싶어 겨울이 가는 게 아쉬워 라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정지용님의 춘설을 자세히 하는 게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윤사월 박목올림의 윤사월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작품이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